마사지를 받으면서 편안한 숙면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어른들의 요람. 바로 마사지 체험 스완을 함께 만나보시는 시간입니다. 그러면 제가 그 체험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봤는데 느낌이 벌써 딱 편안하게 내 몸 전체를 감싸주는 느낌이고 어머니 품안 같은. 너무 좋아요. 정말 백주의 품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 이게 작동하는 거 어려우면 또 싫잖아요. 어르신들도 그런데 간단합니다. 밑에 전원 버튼 그냥 켜시면 돼요. 화면에 한눈에 들어옵니다. 복잡하지 않아요. 원하시는 거 그냥 누르시면 되는데 처음에 오토모터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. 이거 누르시면 한번 누르시면 처음에 설정되어 있는 익스텐션 이거 강력하게 스트레칭을 제대로 해주는 마사지거든요. 보고 계시죠? 맞습니다. 움직입니다. 정말 이 요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. 부드러운 스윙 느끼시면서 지금 맨 처음 스캔이 됐을 거예요. 맞습니다. 지금 바디 스캔 중인 것 같아요. 이것도 그냥 바디 스캔이 아니라 신기술 커플러 바디 스캔 장치라고 해서 그냥 목, 어깨, 등 이 부분을요. 한 번에 몇 초 안에 스캔을 해줍니다. 발 쪽 부분, 발 아래 쪽은 홀 센서가 발 사이즈랑 여기에 맞춰서 떼주기 때문에 제대로 발끝까지 제대로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. 다른 마사지 체어에서는 저 못 느껴봤어요. 사이즈가 일단 좀 다르지 않아요? 너무 좋아요. 사이즈가 큼직하고. 그리고 이게 4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넓은 면적을 문질러주는데. 맞습니다. 너무 시원하죠. 너무 좋아. 다른 오토모드도 좀 받아볼까요? 이거 이제 리모컨으로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계속 바뀝니다. 이거 이제 워킹 릴립. 너무 좋다. 이거 이제 일하고 나서 휴식할 수 있는 그 모드죠. 이거는 흔들림보다는 마사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말이고요. 네, 지금 흔들림은 멈췄는데 이 뒤에 있는 4개의 볼이 정확하게 목부터 어깨 그리고 이렇게 쫙 풀어주는 느낌인데. 저는 이 느낌 너무 좋아요. 정말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스포츠 리프레쉬는 운동하고 나서 좀 더 회복할 때. 정말 회복할 때 사실 이제 막 운동하고 나서 몸이 근육이 경직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골프 치신 분들, 탱스 하신 분들 바로 오셔서 누우시면 됩니다. 끝나고 나서. 그리고 다음 기능 한번 볼게요. 레스트 앤 슬립. 주무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제대로 정말 수환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저 좀 자고 오겠습니다. 주무시면 안 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게 이제 넥앤슈더입니다. 목이랑 어깨 부분이 사실 피로가 가장 많이 뭉쳐요. 쉽게 뭉치고요. 맞습니다. 금 두 마리 있다고 그러죠. 네, 네. 나랑하죠. 이 넥앤슈더 받으실 때는 특히나 이 뒤에 있는 쿠션을 탈부착이 가능합니다. 이거를 떼 내시거나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받으시면 더 강력하게.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목과 어깨까지 확실하게 푸실 수 있는데요. 지금 이 팔 부분, 팔 부분의 압력이 아까랑은 다르게 확 들어오는데 정말 꽉 짜주는 것 같은. 마지막,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허리하고 골반 잡아주는 웨이스트 스파인. 여기 여자분들은 정말 골반 눌러주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요. 피로가 쫙 풀리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이 기능 할 때 항상 온열 버튼 누릅니다. 그러면 허리랑 골반 부분이 더 제대로 풀어져요. 정말 뭉쳐있던 그런 근육들이 스르르 풀리면서 정말 그냥 숙면에 취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. 원영 씨 옆에 좀 보세요. 뭐가 있나요? 어? 스피커?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성능이 너무나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셀폰으로, 핸드폰으로 연결하셔서 블루투스 연결하셔서 음악 들으시면서 고급스러운 수환 집에 들여 놓으시면 집안의 인테리어 품격도 좀 올라가죠. 올라갈 것 같고 또 다른 초콜릿 색상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이런 수환. 오늘 여러분들 좀 더 특별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7,999불이 아닌 4,999불에 가져가시면서요. 워런티 물어 3년. 3년. 여기에 4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함께 무료 배송해드립니다. 우와 진짜요? 네. 너무 좋다. 이게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주문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. 808-201-5426 오늘부터 마사지 체어 수환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, 가족 모두의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. 알로아! 알로아!